K-POP 네일아트로도 알려진 K-POP 그라데이션과 옹브레 색이 서로 완벽하게 섞이는 그라데이션 또는 옹브레 효과는 K-POP 헤디큐어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전환을 만듭니다. K-POP 아이돌 레퍼런스 일부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밝은 색과 파스텔 색의 혼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핫핑크, 일렉트릭 블루, 그리고 선명한 오렌지와 같은 네온 색조는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민트그린, 베이비핑크, 라벤더와 같은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도 좀 더 섬세한 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톱 모양은 K-POP 헤디큐어에 필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아몬드나 타원형 손톱은 복잡한 디자인을 위해 더 평평한 캔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종 선호됩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사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POP 헤디큐어는 모두 창의성과 독특함에 관한 것입니다. 몇 가지 인기 있는 설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발톱에 K-POP 아이돌의 작은 손으로 그린 초생화는 열렬한 희린들에게 흔한 선택입니다. 좋아하는 K-POP 그룹이나 아이돌의 사진을... 작품의 해과는 머물렀죠. 작품의 해과는 감사합니다.